한글자막 by 한효정 정정호 교수님에게 엄청 혼났던 학생이 이제 졸업한 지 25년 만에 사랑하는 우리 장신대 학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약의 역사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축은 왕들의 역사이고 또 하나의 축은 선지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보면 사무엘, 나단,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이사야를 둘 수 있습니다 열한기서나 역대기서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인데 왜 선지자들이 등장하는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왕정제도의 태생과정부터 살펴보아야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는 달리 왕이 통치하는 왕정제도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국의 역사를 이루셨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기도자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왕으로 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는 달리 왕을 갖지 못하였고 공동체를 이끌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사사들이었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일회적 통치자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사제도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제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나라의 강대함이 왕정제도에 있다고 생각하여 사무엘을 찾아가 우리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왕정제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곳이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물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정제도는 시작부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태동한 것입니다 왕정제도는 이방 나라에서 시작한 제도이기에 이방 문화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또 하나의 제도를 두실 필요가 있었는데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선자입니다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될 왕이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율법에서 어긋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었던 사람들 선자들입니다 왕정제도가 시작된 이후에 이 사무엘 외에 구약 역사서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선자의 이름은 엘리아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아와 엘리사의 활력은 열한기서의 중심부인 오무리 왕조 시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오무리 왕조는 열한기 전체에 3분의 1에 해당되고 전체 역사서 길이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40년의 길치인 긴 왕조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할 숭배가 가장 만연했던 시기가 바로 오무리 왕조 시대입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기에 바할의 선지자들과 치열하게 싸웠던 선지자들 그들이 바로 엘리아와 엘리사입니다 여하가 참 하나님이냐 바할이 참 신이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엘리아와 엘리사는 바할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왕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엘리아와 엘리사 시대에 많은 이적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갈매산에서 바할의 선지자들 물리쳤던 엘리아의 뒤를 이어 엘리사를 통해서도 많은 이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르지 않는 기름병, 부림한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된 사건, 죽은 아이를 살림, 남한 장군의 나병이 치료된 기적, 물에 떠오른 도끼,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람 군대를 물리친 사건이 엘리사 시대에 일어난 대표적 이적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아와 엘리사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이적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선지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아람 왕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을 기습하기 위하여 복병을 두고 진을 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대 아무대 진을 치리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람 왕의 이 비밀스러운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의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오늘 9절과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삶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것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복병을 두어 기습 공격을 준비하려 했던 이 아람 왕은 연속된 실패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우리 중에 혹시 내통하는 자가 있는가 추궁해 보았지만 답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엘리사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안이로 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안하이다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군사를 보내어 도단성을 애워싸게 되는데 엘리사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었을까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메시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기습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서 복병을 두려워했을 때 은밀한 계획을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삶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옵소서 성경은 엘리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람 왕의 비밀스런 계획을 알리고 있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기 위해 성경 기자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사 두 선의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오무리 왕조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하를 숭비하며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기에 하나님은 엘리사와 엘리사를 선자로 세우셨고 하나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두 선의자의 활력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아람 왕이 세운 계획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자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는지 알아보았지만 결론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선자 엘리사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가 있는 한 북이스라엘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됨을 알게 되었고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13절 보시면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려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너희는 가라 그리고 너희는 찾으라 두 개의 명령형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명령형 동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엘리사를 잡으려는 아람 왕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엘리사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을 알게 된 이 아람 왕은 많은 군사를 모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애워쌌습니다 14절 보시면 왕이 이에 말과 병고와 많은 군사를 보냄에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쌌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엘리사의 사완이 아람의 군대가 성읍을 애워쌌을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한탄스러운 말을 하는 장면이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완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고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완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사반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하는 장면과 하나님의 엘리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장면이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우리 16절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이라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하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학우들과 함께 이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7절 한 번 더 보시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하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청년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군대가 처음으로 언급된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인데 야곱이 애설을 만나기 전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애설을 만나기 전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야곱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불렀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세의 무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마남의 뜻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하나임, 히브리어로 두 진영이라는 의미로 한 곳에 머무르는 진영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군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고 원약의 계승자 야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그 원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야곱이 애설을 만나기 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을 보여주시는 마하나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하나임 어느 한 곳에 머무르는 진영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군대를 말합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받다람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군대는 야곱을 지켜주었고 애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야곱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은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을 애워싸는 장면이었습니다 청년이 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심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경에 불병거와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도구임을 하바쿠 3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눈을 들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1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회 현장에서 때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목사 가운 세 번 벗고 싶을 때가 온다는 이야기를 선배 목사님은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두 번은 경험을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목회 현장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구 이후에 한국 교회 많은 예배자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교회를 떠났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예배 자리를 떠났습니다 교회 재정도 20에서 30% 정도 줄면서 많은 교회들이 부서를 통폐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대치동 교회도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젊은 부부를 포함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150여 명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과 이유를 비교해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의 출석 숫자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주일 날 교회에 오지 못하게 되면서 교직어들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녹화하고 편집하여 보내드리며 텅 빈 교회당을 지킬 때 성도들 없이 영상 예배를 녹화하면서 텅 빈 예배당 의자를 바라보며 설교할 때 단위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코로나는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목회 현장에는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잃어버린 예배자로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려운 목회 현장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지키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갚지고 사신 교회를 여전히 하나님의 군대로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우신 말씀의 종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이고 희식아 시대에 일어난 예배 회복과 부흥을 하나님은 준비된 종들을 통하여 반드시 재원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평봉도에 목사 장로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존경하는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들 빈 항아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도 좋은 것을 하나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좋은 것 복음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데 왜 빈 항아리만 보면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강사 목사님이 외쳤다는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교회를 생각하며 특별히 회복의 은혜를 간구할 때 지금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리며 3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그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하께 감사하라 여하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하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른 내가 이 땅의 토류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미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 저는 지금도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히시키아 시대에 일어난 예배 회복과 부응이 다시 재현되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치동 교회는 10월 셋째 주가 되면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세세명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9월 첫 주부터 6주에 걸쳐 수요 예배 시간에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전도의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위시키면서 힘들지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길거리 나가 전도하는 그 모습이 사라져버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자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며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워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잃어버린 예배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고 권련했습니다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제가 믿음이 작은 편이었는지 놀랍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잃어버린 예배자들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될 분들의 이름을 500명이나 써냈습니다 그리고 초생명 축제가 열렸을 때 코로나 전과 거의 비슷한 예배자들의 숫자가 세워지게 되면서 지난 날처럼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목회 현장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임으로 부목사로 또는 단임으로 나가실 목회 현장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현장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동산 주의 교회를 움직이는 군대 마하나임으로 지키고 계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금의 능력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 지난 날처럼 되게 하실 것이라는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철저히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보금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온 민족에 선포하며 영적 리더로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선지동산에서 훈련받는 모든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이 감히 단에 올라와 하나님 말씀을 대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또 예배자들을 잃어버리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려워진 목회 현장을 바라보며 한숨 쉬기보다는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또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지키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선지동산에 주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무릎을 허락해 주셔서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분명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맡겨주신 교회, 맡겨주신 양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의 선지자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